뽑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자 내가 전자과에요. 그리고 내가 전자과로서 나름대로 뭐 학교도 내가 꿀리지 않아. 한 서성한 정도 되고 학점도 내가 굉장히 높아. 그리고 공백기간도 없고 인턴도 했고 어학도 뭐 밀리지 않아. 그럼 전자과로서 내가 상위 스펙에 귀족되겠죠. 그러면은 LG가 떴다. 그럼 LG전자 같은 데 쓰는 거고 연구개발로 LG엔솔이 썼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전자과 연구개발을 많이 안 뽑으면 생기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 타겟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공채가 사라졌으니까 단일계열사의 특정 직군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처럼 우수한 전자과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 구멍 다시 말해 타겟이 그냥 하나로 귀결돼요. 그러면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삼성은 사이즈도 크지만 종류가 많다는 건 이거예요. 자 내가 전자과로서 메모리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부 DS의 이런 메인 사업부에 각기 회로 설계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로 설계 들어가기가 요즘 만만치 않으니까 공정기술은 아니라 공정설계 쪽을 두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 삼성 DS의 특수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센터를 쓰는 친구도 있고 혁신센터를 쓰거나 안 그러면 반도체 연구소에 도전하는 선행반도체 경험이 있으면 거기를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 나와있는 한 8가지 정도 타겟이 잡히죠. 근데 나는 반도체 말고 나는 다른 쪽에 관심이 있어. 5G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네트워크 사업본부 그러니까 여기가 DS가 되고 여기가 DX가 될 텐데 넷살을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안 그러면 모바일 사업부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가전 쪽으로 도전하는 친구도 있고 회로 설계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TV 쪽으로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품이 아니라 완제품 사업부를 도전하는 전작가 학생들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 2차전지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SI의 연구개발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캐페스타나 MLSS 쪽에 있으면 삼성 전기도 쓸 수 있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내가 어떤 특수 교육과정을 밟았다? 그럼 삼성 디스플레이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아주 특수하게 어학실력을 갖고 있는 전작가라서 프로젝트 오그나이징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물산의 상사의 프로젝트 오그나이징 직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작가로서 일반적으로 채용이 많은 공정기술이나 설비기술이 아닌 회로 본연의 정말 소진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삼성 그룹이 올라왔을 때 도전할 수 있는 포지션을 봐도 여기 있는 동그라미의 개수만 여러분 세봐요. 얼마나 많아요. 결국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나는 플랜트 교육 받으면서 건설 적용할 힘이 있다? 그럼 삼성 물산의 건설 쓰는 친구들도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쓰는 친구들도 있죠. 조선산업에 관심이 있으면 삼성 중공업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바이오 전공자라고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쓰거나 안 그러면 연구개발로 바이오 에피스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친구들과는 결이 달라. 나는 금융권을 생각하고 있어. 이번에 삼성에 금융 네트워크 브랜드가 별도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삼성 생명, 삼성 화재, 카드, 자산운영, 증권 이렇게 우리나라의 제2금융권을 전략적으로 도전하는 다시 말해 삼성 말고 은행이라든가 A매치, B매치 같은 걸 생각하는 금융권을 준비했던 친구들도 삼성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내가 유통 쪽, 앤디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호텔신라의, 호텔신라 면세 쪽을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패션 에이스야. 그럼 삼성 물산에 패션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시품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그럼 삼성 웰스토리를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마케팅 광고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제일 기획 쓰는 친구들도 있죠. 이렇게나 많은 구직자들이 삼성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결국 삼성의 사업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당연히 이런 데 도전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S직군으로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면 지사시험이 아니라 코딩 테스트로 전환이 돼. 그런데 금융권에서 뽑는 IT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코딩 테스트가 아닌 G사시험으로 도전할 수 있는 디지털 관리 직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대한민국 구직자라고 하면 거의 다 이 넓은 그물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에요.